와 소연씨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이분들을 만나뵙거든요 아 정말요? 근데 일본 분들 타이안에서도 오신 분들이 헬성을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정말요? 네 언타가운 줄 와요 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분들에게 이상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아는 얼굴들도 보이고 오랜만에 본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지냈어요? 네 저 보고 싶었죠? 네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또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네 복귀 쪽으로 다행히 네 서요 네 네 네